반갑습니다. 이번 작품은 32카운트의 포워댄스 임프로버 레벨을 가지고 있습니다. 리스타트는 없고 태그가 한 번 있습니다. 태그는 8월 끝나고 12시 돌아왔을 때 4카운트 스웨이가 있는데 태그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오른발 오른쪽에 로맨스 스웨이를 오른쪽 왼쪽 3,4 진행하시면 됩니다. 첫번째 세션, 오른발 오른쪽으로 사이드 스텝투데러 포셔풀 왼발 사이드 스텝투데러 포셔풀 카운트, 1,2,3,4,5,6,7,8 두번째 세션, 오른발 보아들아 리커버 오른쪽 어깨 방향으로 2분의 1 편에서 6시를 보시고 포셔풀 1,2,3,4,5,6,7,8 세 번째 세션, 오른발 사이드만 보, 사이드라 리커버 오른쪽 어깨 방향으로 3,4,5,6,7,8 왼발 100만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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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만 보 오른쪽은 4분의 1,2,3,4,5,6,7,8 1,2,3,4,5,6,7,8 1,2,3,4,5,6,7,8 1,2,3,4,5,6,7,8 1,2,3,4,5,6,7,8 1,2,3,4,5,6,7,8 1,2,3,4,5,6,7,8 1,2,3,4,5,6,7,8 자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